아빠가 들려주는 R, RStudio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질문 답변이면서 에러 해결입니다 네임스페이스가 이미 로드되었으나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뜬 거예요 제가 어제 낮에 이런 메시지 떠 가지고 해결했거든요 근데 밤에 어떤 분께서 똑같은 문제로 저한테 메일을 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에러 해결이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랑이었어요 제가 랑에 대해서 이게 된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무슨 패키지를 설치하는데 그 패키지를 설치하면서 이 과거 버전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 그리고 이걸 검색해 보면 이 랑 대신에 다른 것들이 막 있겠죠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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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키지가 있는데 이것이 되었지만 필요하다는 식이 될 거예요 0102잖아요 그죠? 근데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그거는 103 이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하셨던 것대로 막 했는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 10번 정도 이런 에러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때마다 뭐 어떻게 해결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결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의 해결 방법을 올리고 이것이 꼭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제는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될 거라고 침정을 하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워낙 다양하게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봐 가지고 이 방법도 원 오브 댐이 될지 아니면 원 오브 베스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따라해서 잘 해결된다 항상 잘 해결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R 스튜디오를 켜는데요 여기 있는 여기를 다 지우셔야 됩니다 다 지우고 여기에 뭔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 되면 어떤 패키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패키지를 사용한다는 말 자체는 새로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는 뜻이 되요 패키지 새로 깔더라도 새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 치웁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하나 뭐 특별하지 않은 거 하나 있는데요 다 지워서 없애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R 스튜디오를 끄다가 새로 켭니다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베이직으로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R 스튜디오를 켜자마자 그런 것들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에 가서 여기다가 여기 보셨던 랑이라도 있죠 요거를 카피해서 넣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일 텐데 그거를 카피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카피해서 딱 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게 체크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아 이 랑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체크를 해제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되죠 지금 104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는 102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04를 업데이트 한 거고요 그것도 여기 가입표가 있죠 요거를 딱 하게 되면 이 랑이라는 걸 지우게 됩니다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랑을 딱 지웁니다 지웠죠 그럼 이제 랑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여기 반면에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툴즈에 갑니다 인스톨 패키지를 가서 여기다가 고울코드로 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또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인스톨 패키지 여기다 써도 됩니다 명령을 해도 됩니다 저는 여기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왜? 철자가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철자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철자 틀리면 나타나요 요거 요거 요거를 딱 클릭하게 되면 철자 틀릴 일이 없죠 그래서 뭐 초보자 일수록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익숙해지면 요렇게 11행 12행처럼 이렇게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톨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린 다음에 여기에 고객이 싹 나타납니다 그럼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원했던 1.03 버전이 필요한데 지금 1.04가 됐으니까 그 이상이니까 괜찮죠 이렇게 해서 저는 어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rstudy 를 쓰지 않고 rgui 라고 되어있는거 있죠 rgui 그걸 사용해 봤더니 그것도 역시 켜자마자 인스톨 해봤거든요 근데 이미 그 프로그램 패키지가 구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패키지들은 r 이 구종되자마자 바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삭제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시 rstudy 와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결국 지금 그 패키지를 깔고 새로 설치하는 건데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워야 되고 지우려면 확인해 봐서 이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이걸 지우고 새로 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해 보시고 어떤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죠